안녕하세요 이쁜남자 브리드맨입니다. 오늘은 메뉴가 한국김치랑 밥김 준비해봤어요 요즘에 중국사람들이 김치를 중국거라고 하니까 아 제가 외국팬들이 많아서 김치는 한국건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Books 이 맛은 미끄럼과 너무 반짝 놀랄어요 이 김치는 장모님이 해주는 김치에요 장이예요 맛있어요 사과 후추 닭다리 와우 한입 한입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김치 당연히 김치는 한국거에요 최고에요 저 중국 김치도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있지 않아요 이 조리랄 Complete 달콤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고 매운 김치 김치맛 골고루 바삭바삭 설탕 매콤달콤달콤 매콤달콤달콤 어묵 매콤달콤달콤 매콤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김치 먹방 하는 이유가 제가 외국 팬들한테 김치는 꼭 한국어라고 알려주고 위해서 지켰습니다 김치는 한국교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